태풍 속보입니다. 당초 굉장히 걱정했던 것과 달리 태풍, 19호 태풍 솔릭은 별 피해를 주지 않고 한반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아무래도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추석 앞둔 서민들 물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태풍 솔릭이 상륙한 전남의 한 아파트. 담벼락 20미터가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수도권 도심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는 인공위성까지 동원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강한 바람에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상 최고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이처럼 농산물 이파리는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여기에 강풍과 폭우가 겹치면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추 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90% 올랐고 무는 60%, 시금치는 130% 폭등했습니다. 아무래도 태풍이 오다 보니까 물건들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될까 봐 손님이 많이 줄긴 했어요. 주부들도 걱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체감하기로는 한 60, 70 가까이 또... 아예 미리 추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부모님께 드릴 선물 세트를 사려고 하는데 추석 전에 태풍이니 폭염이니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미리 구입하려고... 태풍 쏠릭으로 낙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선식품 가격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